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미국에서 아시안계 혐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뭐 이유가 무엇이 몇 퍼센트이든 이런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물론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언제부터 혐오했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닙니다. 처음에 에이션 아메리칸이 이민 내지는 노동자로 미국의 땅을 밟을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시안 가운데서는 차이니즈가 제일 먼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국에 왔죠. 1849년 1850년 그때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골드러쉬 금광을 캐러 가자 하면서 철로를 놓고 세크라멘토 같은 데 철도 놓고 하는데 그 철로를 놓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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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일이에요. 한인들이 1970년도 이후에 이민을 오고 나서 우리도 이민자이긴 하지만 뭐 간혹 농업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아리 간병사를 하시는 분들, 닭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1849년 50년도에는 철로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라는 것이 뭐 몇백 명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고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올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무슨 이글살롱 해서 뭐 있고 짐작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리고는 무슨 뭐 블루클럽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큰 글씨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호텔도 있고요. 기타 등등 말도 있고 물도 기르고 사람들끼리 얘기도 하고 카우보이 복장도 있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1849년 막 그야말로 금광 금쾌기가 한창 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다 파는 것을 제너럴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들 앞치마부터 뭐 카드까지 요즘도 제너럴 스토어 예쁜 거 많이 파는 가게 저 그런 데 가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런 제너럴 스토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환영을 했죠.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리고 간혹 백인들이 그 일을 하더라도 조금 일하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훨씬 그 싼 값에 하니까 좋아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히 무슨 뭐 철로를 논다 이런 사람들 좋아했겠지만 저소득층 백인은 싫어했습니다. 그때도 경쟁이 되니까. 이렇게 에이션 아메리칸의 미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저소득층 백인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막 그 린칭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린칭했었던 것을요. 1800년대에 중국 사람들도 당했다니까는요. 집도 막 불지르고 1871년도에는 중국인 대학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이 10%가 학살당했습니다. 10%라고 해야 당시에 18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1871년도 18명이 살해된 거죠. 살해된 혐의로 8명이, 아니 살해 혐의로 8명의 용의자가 범인이 체포가 됐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무슨 하버드 대학교 여러 미국의 인권, 에이션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곳 또 언론 매체를 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todayus.com에 이 자료들을 쭉 정리를,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살해됐던 그 장소의 그 자료가 지금 LA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료거든요. Site of the Chinese 대학살의 장소라고 해서 여기서 한 명이 숨지고 제일 오른쪽이네요. 메인 스트리트, 다운타운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그리고 거기서 4명,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학살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1885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1849년에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수십 년 뒤인 1885년도 백인이 많은 곳이죠. 와이오밍, 리즈 체니가 딕체니의 딸이 지금 연방 하원으로 있는 와이오밍주의 락스프링스라는 곳에서 혹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28명의 중국인 광부가 살해당했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에도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차이나타운이 있었겠죠. 차이나타운을 불질렀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면 1849년도에 와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일하고요. 1854년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판결을 하나 내립니다. 아시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인이 되겠죠.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백인이 저지르는 형사재판, 백인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못된다. 이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백인이 에이시안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를 얘기하겠죠. 그 당시의 이유가 뭐였냐면요. 1854년이에요. 아시아는 열등하기 때문에 백인보다 어떤 지점에 가면은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없어진다. 약하다. 그래서 백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시아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판결이라니까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82년도에 한참 이제 이때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1882년도 봄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체스터 아털 대통령이 대통령과 의회가 법을 하나를 만들어서 서명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를 승계했는데 대통령으로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 21대 대통령이에요. 이민을 앞으로 미국 이민을 노동 이민을 10년 동안 제한한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농장 근로자들 뽑아야 된다. 하이텍 근로자들 뽑아야 된다. 하이텍 하이텍 고용인들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당시에도 1882년도에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 이민은 제한한다. 10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연장되고 또 연장이 돼서 194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살해를 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의 이유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정말 오래전이니까 전염병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백신 개발이 안 됐고 그 전염병이 천연두가 됐던 나병이 됐던 말라리아가 됐던 다 저 더러운 아시안들이 옮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형성도 막기 위해서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1860년대에 철도를 놓고는 정말 돈도 조금 받으면서 백인이 안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남아있던 중국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그 철도를 놓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말리장성을 쌓은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DNA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수로에다가 뭘 끌고 와서 철도를 쌓고 하고는 나중에는 정말 일하고는 일자리가 없어진 그런 일이었고요. 그리고는 1990년대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하와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알베르가미의 패스트처럼 특정 지역에서 이제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나가라고 하고 사람들 출입을 금지하고 백인들 다 나가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에 있으라고 그 안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뭔가가 공급도 안 되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해서 홈리스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호놀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전염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고 거기를 다 불태우고 이래도 이 전염병이 가라앉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는 알게 됐죠. 쥐에 의해서 다른 동물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이민자들 중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이민자들은 앤젤섬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신 분들 아시죠? 앤젤섬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1900년대까지 1900년대 초예요. 그 1906년, 1900년대의 샌프란시스코 그 차이나타운의 지금 모습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형태는 비슷하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이미 노동이민은 중단된 상태에서 1906년도에는 어촌도 있고 했어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몬트레이 있잖아요. 아주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 몬트레이 밖에 어촌, 에이샨 그 어촌 마을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포인트 샌페드로라는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1889년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정말 가장 큰 로스앤젤레스에도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통과시킨 시 조례가 뭐냐면 중국 이민자들은 빨래방, 코인 라운드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많았죠. 뭐 철도 놓고 몽하고 금 캐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빨래를 다 누가 합니까? 그 빨래방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이었는데 그것을 중국 이민자는 코인 라운드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 이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도 에이시안들은 공격을 해도 가만히 있는 조용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위를 고소했었죠.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했습니다. 1886년도에 그 법안 이름이 무슨 뒤에 뭐 홉킨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이렇게 이렇게 거쳐오면서 어찌 보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까만 스킨이 블랙 스킨이 에이시안 브라운 스킨보다 조금 더 보장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민권자가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외국에서 태어나서도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던 법이 있었거든요. 1870년도에 그런 법이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보통 이제 이때는 뭐 서인도 제도를 얘기하죠. 쿠바라든가 북 애틀란틱 캐리번 그쪽 지역에 자마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이런 곳들을 다 그쪽 페이루토리코를 포함을 해서 버진 아일랜드까지 하는 거죠. 아시아는요. 수정헌법 14조가 사실은 186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됐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아시안보다는 블랙이 먼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미 이제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왔고 한국은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바 1900년대 초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1970년부터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됐고 그 전에는 이제 한국전 일어나고 나서 난민으로 받아주고 유학생들 오고 미군부대에서 일하다가 오고 선교사들이 또 손잡아줘서 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계가 어찌 보면 더 먼저 왔는데 중국은 분명하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 태생에 24살 때 미국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1913년도 미국에 온 해가 그였는데 시민권을 보장을 받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몽골리안보다는 백인에 가깝다. 뭐 이런 그 유추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권을 받았는데 연방대보원에서 또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백인이 그 인도계 사람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23년도에 뭐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뭐 64명인가가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면서 편지까지 남기고 자살을 하는데 이게 저항운동인 거죠. 나는 어떤 이름이 무슨 잊었어요. 제가 이 미국을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인도에서 재산도 다 팔고 해서 250달러 이상 당시에 그 정도의 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아이들도 가정을 읽고 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해서 잘 이렇게 살아왔는데 192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법원이 나를 미국 시민으로 해줬는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시민이 아니란다. 이게 뭔가 시민이 아니라는 뜻은요. 그 당시에는 집도 못 사고 여행도 못 가고 심지어는 부자니까요. 인도에도 내가 못 가고 나의 조국에도 못 가고 이것은 너무 모욕적이다.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다. 이게 내 책임이야? 미국 정부의 책임이야? 이런 제가 조금 중간에 걸러냈는데요. 이런 편지를 쓰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지 않겠다. 세 장에 갇힌 삶으로 사느니 나는 차라리 자유롭게 죽겠다. 이런 하고 이렇게 숨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민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블랙스킹이 브라운스킹보다는 낫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으로 갑니다. 사실은 닥터수스의 책을 닥터수스 재단이 6권을 만들지 않겠다고 어린이 동화책 한 것이 취소문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취소문화가 아니라 리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따로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좋은데 왜냐하면 닥터수스가 어린이 동화책에서 특히 일본인을 굉장히 비하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린이 동화책만 쓴 게 아니라 그 시사만평 같은 것을 그렸거든요. 거기서도 이만저만 혹독한 시사만평을 아시안에 대해서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일본계의 혐오, 차별 같은 것이 갑니다. 2차 대전 중에 연방대법원에서는요. 일본계 사람들에게만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뭐 이유야 미국과 일본의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핵무기를 써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일본의 두 군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당시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일본 사람들 시민권자라도 캠프에 전부 들어갔어요. 그 1942년이잖아요. 그게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입니다. 이것도 제가 2차 대전 박물관에서 본 자료인데요. 보면은 이런 곳에 천막처럼 친 이런 곳에 일본 사람들이 캠프 1941년도 뉴욕에 있는 캠프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12만 명이에요. 그 당시 1941년도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살다가 뭐 오레곤주, 워싱턴주 뭐 이런 데 많이 살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도 일본 사람들이 집에서 살다가 집을 다 집을 떠났어야지 되는 그런 거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갔었는데 사진 보시면 그런데 저는 이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끌려갈 때도 끌려가서도 단정한 차림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학교까지 만들어서 아이들 다 가르치고 하는 사진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해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잘 차려입은 이 가족이 엄마와 아이들이잖아요. 인형까지 다 들고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위헌이었죠. 당연히 1941년도 미국 법의 위법인 겁니다. 그런데도 항상 모든 법은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공공안전에 위험이 된다. 하면서 전부 일본 사람들을 미국 시민인데도 가둬버렸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수용소 같은 천막 같은 것도 지어지지도 못하고 해서 아주 더러운 마구깐 바닥이요. 경마장에 마구깐 바닥에서 작고 나중에는 이제 군스타일에 저런 천막을 지었는데 뭐 춥고 덥고 하는 거 다 견뎠어야지 됐죠. 그래도 미국계 일본인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마켓 같은 그 운영활동도 하고요. 신문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그 당시에 콜로라도예요. 1943년도 콜로라도 캠프에서 지낸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계를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고 혐오 범죄잖아요. 했기 때문에 1948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45년도에 끝났으니까요. 의회에서 3,800만 달러를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뒤에 생존자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수용소에 갔었던 그 생존자들에게 또 2만 달러씩을 보상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남편은 그래도 좋다고 웃네요. 아내는 떡심이 느른하네요. 저 집 안을 보니까 어떻게 치워야지 되나. 수용소에 갔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이 와이프인 거예요. 집이요. 이렇게 얼마나 혐오 범죄로 다 낙서되어 있고 유리창은 다 깨져버렸잖아요. 1945년도에 워싱턴주의 스웨틀에 이제 돌아온 그런 가족입니다. 일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본 박물관에 가보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저펜타운에 있는 일본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게 강조를 해요. 우리가 미국이 전쟁에 일어났었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미국을 위해서 싸웠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닥터수수가 이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 이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라 하기 엿새 전이었던가요. 엿새 전에 시사 만평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엿새 전에 그린 시사 만평이 이겁니다. 1942년도에요. PM이라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이 사람이 한 400개 넘는 시사 만평을 닥터수수가 그렸거든요. 보시면 누군가가 망을 보고 있잖아요. 망을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있죠. 오레곤이 있죠. 워싱턴 북쪽으로 거기서부터 쭉 일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생기고 안경을 쓰고 이 안에서 망을 보고 TNT를 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하나씩 받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조국에서 오는 소리를 들으며 waiting for the signal from home. 이 홈이라는 게 일본이라는 얘기잖아요. 일본에서 오는 그 시그널 명령을 받아서 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당시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혐오 범죄 차별 같은 것을 받았죠. 그러니까 쭉 보면 시대상에 따라서 더군다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아시안들이 어떤 처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교육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사진도 겉에 그 건물에 쫙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60년대로 돌아옵니다. 60년대는 이제 민권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일어나서 그 이후부터 한국 사람을 포함한 에이시안들이 투표권에 있어서나 여러가지에 있어서 많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덕을 받죠. 1965년도에 어떤 법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린던비 조안슨 대통령에 의해서 이민법에 있어서 출신 국가별의 구분을 없애겠다. 그 출신 국가별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은 유럽 출신을 우선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민권 운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 조안슨 대통령이 린던비 조안슨이 이민법 1965년도에 리버티 아일랜드 뉴욕에 있는 하버 거기서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럽 국가에서 이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미국의 마음이 메이라고 는 썼어요. 메이라는 단어는 쓰면서 미국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우린 그걸 없애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 사람들 우선의 이민 정책이 아니다 하는 법안의 새로운 이민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유럽 사람들 우선 한다고 유럽 사람들이 왜 와요 잘 사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의 에이시안 변천사와 정치와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일반 사람에게는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때부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그게 맞을 것 같고요. 흑인운동에 힘입어서 여전히 나쁜 환경에서 이때까지는 아직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오지 않았어요. 돈 조금 받고 일했죠. 이 필리핀어들이 그 당시에는 미국의 포도농장에서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예를 들어 똑같이 백인노동자가 일했을 때와 우리가 일했을 때 처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 시저 차베스 노조 리더가 이 사람 사업가이기도 했고 운동가이기도 하고 라티노 운동가요. 이 운동을 많이 하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가 집으로 올 때 시저 차베스라는 길을 건너서 프리웨이를 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리조나에서 태어났어요. 멕시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로 와서 결국은 농장 여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카톨릭의 사회적인 시각과 약간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노조계약 같은 것 하는 것 이런 것도 설립을 했고 우리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일하는 환경에서 일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시저 차베스가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저 차베스의 얼굴 얼굴 한 여기까지인가요 흉상인가요 가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에 어떠한 것을 서명할 때 바로 데스크 뒤에 앉아있습니다. 시저 차베스 역시 정치인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해서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소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면 흑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던 때 에요. 1960년대는 물론 서인도 제도 사람들을 그 과거에 1800년대 이미 시민권을 주도로곤 했지만 흑인에 관한 편견이 너무 많아서 이때의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어떠한 신화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냈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종 신화와 같은 목적이 있어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냐면 이민자라고 다 흑인처럼 불평 불만하고 못사는 것 아니다. 에이시안들을 봐라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뭔지 알아 책임을 잘 책임을 잘하고 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살잖아 이것도 이제 백인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얘기죠. 이미 이게 백인과 경쟁이 되는 부분에선 안 돼요. 장벽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소수 인종끼리 갈라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해서 이 고안물 백인 우월주의자가 만들어낸 고안물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로버트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고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 차별이 없어 인종차별이 어딨어 에이시안들 봐봐 잘해서 스스로 개척을 해서 잘 살고 있잖아 아프리칸 아메리칸 니네들이 게으르고 못하고 이래서 이러는 거야 불만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1860년대 50몇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아시안이 열등하기 때문에 흑 그 백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유전적으로 열등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곤 이제와선 흑인이 굉장히 터프하게 저항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 무슨 인종차별이 있다고 에이시안들 봐 하면서 이런 때 미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화와 같은 잘못된 사실과는 다른 아이시안 그 어떤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것에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하기 위해서 새로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정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그 제2외국어로 해서 아이들을 세컨랭기지로 처음에 이민 올 때는 많이 가르치다가 어느 때는 돈이 모자라면 또 아이 그거 없이 처음부터 영어로 부딪히는 게 영어 잘해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기본적으로 그런 언어가 부족한 사람들 이민자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죠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런 정부 보조도 필요 없다 라는 것도 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에이시안에 대한 어떠한 신화 스페셜 교육 필요 없어 다 돈이잖아요 예전엔 돈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직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시안 바 미국의 차별 없어 차별이 왜 없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고든 하이랭킹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인이 대학 졸업장을 가진 것과 에이시안이 대학 졸업장을 가진 것에 백인이 훨씬 이득이다 그게 훨씬 소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원도 마찬가지겠죠 박사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에이시안들은 지금도 이것은 있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나면 딱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니네들끼리 경쟁할 때는 어떤 때는 예편들고 재편들고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붙여놓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4박 그릇까지 위험이 되면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가 됩니다 60년대부터 제가 20년 왔죠 아직까지도 한인의 이민은 미미한 거예요 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경기 불황을 겪잖아요 당시에 그리고는 자동차 산업이 활발하게 가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너무 크고 이랬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동차 산업 업계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지원하고 당시에 하버드대학교에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150만 달러를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 업계와 일본 이런 긴장이 생기면서 미국 백인들이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뉴저지주에서 일본인인 줄 알고 두 명의 백인이 중국 사람을 살해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빈센트라는 이름인데요 어머니가 릴리친이고 아들이 빈센트예요 27살이었는데 당시에 맞아 죽었어요 1982년도 6월 23일에 말하자면 중국계 철로 노동자들이 백인 저소중 노동자들이 서양할 땐 내 일자리를 뺏어가 하던 것처럼 디트로이트의 백인 자동차 근로자들이 저 일본인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고 맞아 죽였다니까요 때려 죽였다니까요 일본인도 아닌데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할 때 코리안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도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땐 비슷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래 살기 전에는 저 사람이 포트칼 출시냐 브라질 출시냐 엘살바도르 멕시칸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이 젊은이가 나흘 뒤에 이제 숨졌어요 매를 맞고 나서 증인이 그 당시에 증언한 것을 보면 그런 형태로 때렸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감옥에 안 갔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 희생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누군가가 불을 붙여봐요 영양력이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 때문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 다 저래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 병균을 퍼뜨려서 미국 사람들이 다 감염되고 있어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1980년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계는 2차 대전 당시와 그 전후로 해서 그리고 80년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70년대부터 한국 사람들 이민이 많이 왔지만 아직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은 능력적으로 많은 곳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벽에 부딪히네 하는 것을 느끼지만 집단 자체로는 굉장한 위협이 되진 않는 거예요 에이시안 인구를 다 합쳐도요 중국계 한국계 필리핀계 일본계 다 합쳐도 전체 미국 인구의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인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하긴 한데 1992년 LA 폭동을 한국 사람들은 겪었죠 이것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2,200개의 한인 소유의 가게가 불타고 했는데 경찰 방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흑인과 한인 간의 여러 가지를 파 한인들은 저렇게 명석하고 부지런하고 하는데 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고요 장사는 거기서 하고 좋은 차 타고 집에 가서 훌륭하게 살고 이런 것 게다 대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조금 미국 사람에 비해서는 덜 상냥하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수줍어하기도 하고요 돈 줄 때도 웃으면서 손잡고 이런 거 안 하니까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라드니 킹 구타 사건을 해서 한 백인 경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무죄 편결이 나오고 나서 그 분노를 백인한테 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했다니까요 60년대부터 이미 에이시안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으로 저 성공한 이민 스토리즘 하는 것들이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는 어느 정도 또 나쁜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 당시에 두순자라는 여인이 나타샤 할린스라는 흑인 소녀를 이제 숨지게 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그런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한국이 한인 타운까지도 불타고 할 때 경찰이 방어했습니까 경찰은 베버리일세가 있었다니까요 거기로 그 흑인 폭도들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깊이 보자면 오늘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지금 무슬림들이 중동 사람들 무슬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거의 처음에는 전부 테러리스트들로 의심을 당할 그럴 정도의 그런 시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이 2015년도 뉴욕에서 이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무슬림이고 그리고 아이시스가 그 테러 그룹 아이시스가 나를 대표하지 않아 내가 무슬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그 아이시스가 이슬람을 대표하지도 않아 라는 피케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지금 2020년도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가 150%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팍스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팍스에서 아니 그게 뭐 왜 블루스테이트에서 더 그래 바보 아니에요 블루스테이트에 에이션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진짜 바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말하면 그 에이션들이 또 좋다고 팍스 뉴스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중얼거린다니까요 차이나타운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어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뉴욕에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대도시잖아요 대도시가 블루스테이트고 대도시에 에이션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당연히 에이션민 범죄가 대도시에서 블루스테이트에서 차이나타운이 많은 곳에서 차이니스 아메리칸인 줄 오해하고 한국 사람도 당하고 일본 사람도 당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 못하면 바본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에이션민에 대한 혐오인 것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의 혐오 범죄가 7%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잖아요 고공장소에 많이 안 모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7%가 줄어들었는데 그 7%가 줄어들 때 에이션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150% 늘어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뉴욕에 차이니스 아메리칸 많이 있는 곳에서는 880%가 늘어난 것도 있어요 어떤 곳은 1500%가 늘어난 것도 있어요 물론 숫자로는 작지만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도 차이니스 아메리칸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도 일본계 사람도 한국계 사람도 심지어 한국 군인도 한국 할아버지도 맞아 뭐 이런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물론 우한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거 사실이지만 이태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중국 식당 가면 안 돼 이 얘기는 해도요 피자 가게 가면 안 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올리브 가든 이태리 음식 많이 만들잖아요 올리브 가든 보이콧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 박스 뉴스만 보고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보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좌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녀 손자의 고통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학교가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은요 84세 대만의 사람이 숨졌다 누가 숨졌다 누가 이런 것들 다 제치고 뉴저지주의 레오니아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인 학생이에요 한인 학생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인데 타임스퀘어에서 3.1절에 이제 3.1절이라고 학생들 뭐 조국에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 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태극기도 흔들고 막 이랬잖아요 어떤 중년 여성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 앞에서 꺼져 막 손자 손자 꺼져 꺼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16살짜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마스크들도 전부 썼어요 본인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태극기 보고 우리 그 모양 보면은 에이션인 줄 알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당하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도 아무 그 의식 없이 막 차이니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도 에이션이야 하고 친한 친구 얘기하면 I'm sorry So sorry 그때 그런다는 거예요 뭐 시라큐스 대학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텍사스에서도 길 가다가 사람들이 웬만하면 나를 멀리하려고 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누구예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케빈 맥카피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차이나바이러스 차이나바이러스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만으로만 이런 에이션에 대한 범죄가 늘어난다고만 확실히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모든 통계들이 다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감정도 너무 불안하고 경제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에이션 바이러스야 뭐야 뭐야 하니까 분풀이란 해야 되겠는데 그럼 백인에게 합니까 이렇게 돼서 에이션들이 더 많이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현실을 직실해야지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 블루스테이트에서 더 많이 그러는 거 웃기지 않아 제가 이 얘기는 어제 저의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어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빈정되는 식으로 바보 아니세요 에이션들이 많으니까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죠 생각을 그러니까 남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할 때 그 세뇌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톤 조금 다운할게요 이렇게요 아 위선적이다 가증스럽다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2월달에만 18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서 인도계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지만 그 마이콘다 의원 자리를 마이콘다 의원을 물리치고 이긴 젊은 사람이에요 로카나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샌프란시스코 남동부 자신의 지역구 쪽에서 지금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아니 4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지난 몇 년 사이 또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위에 너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션 아닌 여성도 maybe 오른쪽에 젊은 여성은 친구 때문에 아니면 엄마 아빠 가운데 누군가가 에이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움 자체가 바이러스다 hate is a virus 라고 왼쪽에 에이션이 학생이죠 학생인 것 같죠 캠퍼스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stop 에이션 hate 에이션 혐오 stop 하세요 라고 이것은 2월 20일에 뉴욕 시리에서 워싱턴 스퀘어 파기군요 워싱턴 스퀘어 파기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혐오 범죄가 7% 줄어들었는데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는 150%가 늘어났다는 것은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늘어났다는 것을 반영하는 증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퀸스가 1900%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2019년도에 리포트가 한 개였는데 2020년 첫 6개월 동안 20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고 기타 등등 대도시에 아무튼 중국계를 포함한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이런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도시는 블루스테이트다 민주당 성향이다 공화당 성향이 아니라 시골이 아니잖아요 시골보다는 에이션이 도시에 많이 살고 있죠 캘리포니아주도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에이션 인구가 6.5% 이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는 에이션 인구가 15%가 넘거든요 전체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 50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뉴욕주도 뭐 200만 명까지는 안 돼도 꽤 많이 아시안계가 있고 아시안계는 이제 타운이 또 밀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캘리포니아 전체로 에이션도 많지만 백인도 많아요 백인은 이제 라티노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백인이 있고 그냥 백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2,200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백인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뭐 4천만 명 조금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팍스나 이런 텔레비전을 보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아주 요즘에 신났어요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은 무슨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냐고 하면서 이 차이니스 아메리칸 ESPN 앵커가 있습니다 캐리 차우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에이시안들은 개인으로 살 때는 개인으로는 우리들이 친구가 있잖아요 백인 친구도 있고 흑인 친구도 있고 에이시안 친구도 있고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에이시안으로서 저처럼 이제 미디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에이시안이라는 것을 딱 마음속에 두고 그 안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공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PN이나 어디나 뭐 USA Today나 많은 매체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런 문제를 더 잘 다뤄요 본인들이 아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터커 칼슨 뿐만이 아니라 제시 월터스라고 이 Fox TV에 아주 젊은 젊은 사람 있잖아요 길거리 뉴욕에 나가서 막 인터뷰하고 하는데 길거리 인터뷰처럼 보통 유튜버가 하는 것처럼 막 마이크들이 되고 하는데 얼마나 에이시안들을 뭐 핫하다 뭐 이런저런 말하면서 그 에이시안들이 화 안 내고 이러는 거 아니까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백인들한테는 말할 때도 막 조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마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다 하고 ESPN의 이 트라이뉴스 아메리칸 앵커 그 캐리 차오 앵커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진 보면은 I'm not a virus 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라고 지금 시위들을 하고 있죠 지금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 유명한 마가레쪼 코미디언이 그리고 조지 타케 일본 배우로서 유명한 배우잖아요 또 그 그 대니엘 대니엘 김 대연 김 이시든가요 서바이벌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 이 대니엘 김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트위로 제가 캡처했습니다 지금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지난번에 그 대만계 아니 대만계가 아니라 아무튼 에이시안계 중국계 분이 어떤 분이 누군가의 혐오 범죄로 인해서 크게 다치고 할 때 현상금을 2만 5천 달러를 개인이 한국분도 아닌데 중국 사람 그 다친 그 사람 범인 잡으려고 이 대연 김 씨가 2만 5천 달러를 걸었어요 이게 이게 이 에이션에 대한 혐오 범죄가 없으면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849년부터 중국계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일본 1960년대 흑인계 그리고 아시안계에 대한 어떤 그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는 모델 이민 모델 그 뒤에 80년대에 일본과의 어떤 자동차 문화 그리고 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났었을 때 흑인계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계의 여러가지 2011년도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무슬림 그쪽 지역에 대한 혐오 무슬림에 대한 혐오 같은 것 그리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대연 김 그 대니엘 김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금 같은 것을 걸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래요 경찰이 잘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까 경찰이 잘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이시안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시안 혐오는 없애야지 된다는 메모랜덤을 이미 1월달에 발표를 했고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에 대국민 연설에서도 에이시안 혐오는 wrong 미국적이 아니야 must stop 왜 그들이 희생양이 돼야지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일본인을 가두었었고 조안슨 대통령이 이민법을 바꿔서 유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 받는다는 것으로 바꾸고 민권법을 만들고 이민자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트럼프 시대에 그것이 반대로 가다가 바이든 시대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무장관이 취임 선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문화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혐오 범죄는 우리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를 용광로로도 보고 샐러드볼로도 보고 그리고 어떠한 그 퀼트 조각조각 이렇게 이어서 만든 이불 아름다운 이불로도 보잖아요 그 우리 사회의 천을 찢어놓는 것이다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운동을 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 법무부의 민권부서에서 이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서 케이스를 잡아내겠다 내가 법무장관이 되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자로서는 그 어느 정도의 개인으로서의 그 역할이나 행동 같은 것은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죠 직장에서도 뭐 뭐 튀지 않게 라는 말이 너무 나쁜 말 아니에요 비겁하다는 것 아니잖아요 튀지 않게 그러나 딱 그 위험을 지키면서 권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정부가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이민자인 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따지고요 돈 벌고 뭐 다 하고 나면 인권이에요 인권을 챙기지 못한다고 인도 사람이 내가 뭐처럼 사느니 죽겠다고 자살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봐야지 되는 거죠 이 행정부가 이걸 잘하고 있어 어떤 행정부가 우리 이민자에게 좋은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오늘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중간에 흥분 약간이 아니라 많이 했었던 것은 사과드리고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